음악 구사구 초대석 순서입니다.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보험에 가입합니다. 특히 운전하는 분들에게 보험 가입은 필수죠. 그래서 오늘은 보험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손해보험협회의 영남적 본부장 신상준 본부장과 함께 손해보험협회의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손해보험협회 어떤 곳인가요?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손해보험협회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8월 1일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손해보험 회사 상원의 업무 질서 유지 및 손해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손해보험 관련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상담이라든가 보험 가입 내역 및 휴먼 보험금 조회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정부 교통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법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연구조사를 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 대정부 근의활동 등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네. 7월 1일자로 이제 영남적 본부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부임 소감 조금 늦었지만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네. 제가 직장생활 26년 만에 첫 지방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근무지가 우리나라의 이대 도시이자 산, 강 그리고 바다 등 자연환경이 멋지게 어우러지고 사실 맛난 음식이 절 비한 부산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해보험 산업이 사회적인 책임 강화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이라든가 직업 관련 안내 및 교육 강화, 가입 내역이나 휴먼보험금 조회 서비스 적극 지원 등 소비자 근익 향상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아울러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등 사회 안전망을 담당하는 손해보험의 특성상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찰청이나 시청, 시민단체 등과 적극 협조해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부산이 되는데 미력 하나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선진 교통 문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1991년도 사망자가 1만 3천여 명이었던 최대치에서 정부 및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작년에는 4,621명으로 대폭 감소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10.1명으로 OECD 가입 32개국 중에서 29위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선진국 중에서는 최화위에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약 3% 감소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5%나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위공단이 발표한 교통문화지수 발표 결과를 보게 되면 신호위반이나 끼어들기 등 운전 행태에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17위, 즉 꼴찌를 차지하는 등 부산의 사실 교통무질서는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해서 부산지방경찰청이나 시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24.1%나 감소해서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아주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운대하고 남구 감만동에서 휴가철에 연이어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7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는 등 다시 교통사고 다발도시의 운명을 덮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 신호위반, 가속 등 중대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등 교통안전 캠페이지 전개 등 경찰 및 교통관련 유관단체가 1심 동체가 되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 부산행을 통해서 전국민에게 알려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부산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 손해보험협회에서도 경찰청 등의 교통사고 예방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며 운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자동차 보험 관련 제도가 많이 변경됐다고 하던데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자동차 보험은 가입자가 2천만 명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 상품입니다. 그렇지만 높은 입원율이라든가 과도한 수리 및 렌트비 직업으로 매년 1조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무조건 세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행수리 관행은 보험금 누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인 낭비를 초래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금관문 등은 작년 11월에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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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4월부터는 수리시 렌트비 지급 기준을 개선을 해서 렌트 차량은 지사체에 등록된 업체로 명확화하고 렌트 차량 제공 기준을 피해 차량과 배기량 그리고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으로 제공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지난달인 7월 1일부터는 과다한 보험료 직업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 완화 및 불필요한 부품 교체에 따른 사회적 낭비 억제를 위해서 경미 손상 수리비 지급 기준을 신설했는데요. 네. 우선 자동차 범퍼에 대해서는 경미한 접속 사고로 인해서 긁힘 등 간단한 보건 수리만으로도 원상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품비를 제외한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최소 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10월부터는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 인정 제도를 개선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입자 본인 외에 배우자나 자녀 등 함께 운전하는 사람 중에서 현재까지는 한 사람이 안에서만 운전 경력을 인정을 해주던 것을 두 사람까지 확대해서 소비자의 근육을 좀 더 제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는 또 일부러 보험금을 노리는 사고가 많더라고요. 보험 사기가 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유형이나 사례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보험 사기로 인한 적발 금액은 작년 같은 경우에 6549억 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적발 인원은 약 2만 6천명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자동차 보험이 6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게 되면 입원이라든가 장애, 교통사고 내용 등을 허위로 조정하는 허위사고가 약 5천억 원 정도로 전체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고의사고라든가 실제보다 피해를 과장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올해 9월 30일부터 새로 제정돼서 시행되는 법이 있다면서요? 네. 네. 금년 9월 30일부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희냉보다는 처벌이 더욱더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 여러분들께서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유혹에 겨눙되어가지고 보험 사기에 연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주의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안 되죠. 자동차 보험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낼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좀 현명한 방법이 있다며 오늘 저희 교통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현재 자동차 보험료는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사별로 다 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사별로 동일한 부분 하나는요. 일단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가입을 하는 일명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다이렉트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험을 활용을 하게 되면 약 15% 정도 기본 보험료가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속칭 마일리지 보험이라고 불리는 주행거리 연동 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블랙박스 장착이라든가 아니면 운전자의 연령이라든가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시킨다거나 자녀 중에서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할인을 받으신다거나 그런가요? 이런 것도 있나요? 네. 많은 분은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아무래도 운전자가 굉장히 조심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고가 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거 안내를 잘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6세 이하 자녀 보험은 최근 5월 정도에 일반 보험회사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또 특정사에서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할인해 주는 그런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절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과속이라든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잘 준수를 하게 되면 또 보험료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자유에 따라서 보험사별로 동일한 조건이라도 편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협회 사이트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검식창에서 보험 다모아라는 것을 검색을 하시면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전용 상품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비교를 해서 보다 저렴한 보험회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험 다모아라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검색해서 유용하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해보험 가입 내역을 이제 또 가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서요. 그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보험가입 조회 서비스는 보험 가입자가 본인의 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 수익자 또는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자 등의 요청에 따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생존자 가입 수에는 신분증 등 필요 서비를 구비를 해서 저희 협회를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으로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소를 좀 알려주시죠. 네. 인터넷 검색창에서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 등의 필요 서류를 구비를 해서 꼭 저희 보험뿐만 아니라 은행이라든가 농협 우체국을 방문하시게 되면 전 금융기관의 정보를 조회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끝으로 저희 부산 지역 교통가족 여러분들에게 운전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 지역의 경우 상반기 교통사고 감소율이 전국 3위를 기록하는 등 아주 가시적인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으로 안전운전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겠지만 또한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경찰의 강력한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경찰, 자치단체 및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유관기관 종사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상호 적극적인 협조와 무엇보다도 운전자분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 향상으로 하반기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실적이 전국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도로를 막고 서로 잘잘못을 다투느라 정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스프레이로 사고 지점을 간단히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만 하시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과실비율과 관련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저희 협회에서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협회 홈페이지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앱으로 다운받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구사구 초대석 손해보험협회의 영남지역본부 신상준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